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 컴포넌트를 직접 그리지 않고 동적으로 컴포넌트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페이지가 로딩될 때 컴포넌트를 동적으로 생성할 수도 있고, 혹은 트리거의 온클릭 이벤트와 같이 특정 이벤트가 발생할 때도 컴포넌트를 동적으로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pdynamicCreate 함수를 사용하십시오.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트리거에는 온클릭 이벤트가 걸려 있습니다. 트리거를 클릭하면 그룹 컴포넌트를 먼저 생성합니다. 그리고 생성한 그룹 컴포넌트 내에 텍스트 박스를 추가하고 특정 값을 설정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룹 컴포넌트 내에 캘린더 컴포넌트를 추가로 생성합니다. 브라우저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트리거를 클릭합니다. 그룹 컴포넌트 내에 텍스트 박스와 캘린더가 동적으로 생성되어 화면에 그려집니다. 웹스퀘어 퀵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